안녕하세요 똘이사랑 입니다 제가요 지금 여기 상자 보이시죠 요 상자가 제가 화분을 샀거든요 올망졸망다육이 화분 이라는 사이트에서 요 밴드에 들어가서 요 제가 지금 요 화분을 샀어요 그래서 요게 배달이 왔는데 요거 한번 뜯어서 언박싱 한번 해 볼게요 어떤 이쁜 애들이 왔나 제 나름대로 이쁜 애들을 골라서 산다고 샀는데 상자가 엄청 큽니다 안에 들은 계란 상자도 안에 들어있네요 그리고 아 요거 보니또 요거 10종 특가 요거에 왔네요 요것도 오고 보니또 10종 특가가 오고 아 계란 상자까지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요 사이트를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요 올망졸망 요 화분 요 사이트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요렇게 무료 나눔도 하시고 또 이렇게 예쁜 화분도 팔고 그 행복한 꽃그릇에서 파는 그런 화분 똑같은 화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팔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시켰어요 제가 요거를 시켰는데 이제 한번 꺼내서 글러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화분을 다 풀러 갖고 왔습니다 아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계란판도 한 여섯 일곱 개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풀러 가지고 이렇게 진열을 해 놨습니다 제가 요거 시킬 때 오기맘님이 유튜브 올리신 거 보고 제가 요거를 시켰거든요 근데 요게 요 저거가 15cm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높이는 10cm 넓이는 15cm 그러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목담무늬 잖아요 목담무늬인데 제가 사장님한테 요거 신청할 때 목담무늬로 보내 달라고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담무늬가 다 모자란다고 그러셔서 그럼 해바라기분으로 보내달라 그래 가지고 요거 이제 해바라기 화분이 여기에 하나가 왔어요 여기에 이제 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다 목담무늬이고 나비무늬 세트 뭐 목담무늬 세트 다 이제 여러가지 세트가 있더라고요 행복한 꽃 고릇에 올리는 거 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는 요 목단꽃이 예뻐가지고 요 목단꽃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요거 보니 또 요거 10정도 이거 덤핑특가에 나온 상품이에요 덤핑특가에 나왔는데 요게 2만 9,900원에 파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기존에는 4만 3천원인데 이제 세일 해가지고 2만 9,900원에 파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굉장히 이쁘죠 제가 엊그저께 러블리들 로즈 다이영님도 요거 대전에 가서 요거 사왔다고 언박싱 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그냥 예쁜 맛에 사실 화분이 국산이 좋죠 좋기는 국산은 흙도 좋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만드시는 과정에서도 다 수제 화분이고 이렇게 좋은데 요거는 물구멍이 너무 작아요 물구멍이 너무 작고 이제 그렇게 아주 대품창은 심을 수가 없는 그런 사이즈예요 한 20cm 정도는 돼야 그렇게 심을 수가 있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문자를 해서 20cm 짜리는 없냐 이게 제일 큰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거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세트가 7개짜리 세트예요 요게 7개짜리 세트인데 요거는 다올 세트예요 다올 세트 요게 가격이 9만 4천 5백 원 9만 4천 5백 원 이거든요 9만 4천 5백 원인데 또 이제 요게 요 화분이 요거 사장님이 엊그저께 무료 나눔 할 때 요거 이벤트 상품으로 나왔던 화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사다리 타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올망졸망 화분 밴드에 들어가보면요 이 사장님이 시작하신지가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갔을 때 한 1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몇 명 100명에서 200명 사이 안쪽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봤을 때는 근데 요 사장님이 이제 무료 나눔 이벤트도 하시고 특가 예정 상품 이래가지고 총 42개에 9만 9천 원에 판다고 공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싸게 나와서 많이들 사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밴드에 들어가면은 특가 상품 또 판매 중 상품 또 무료 이벤트 하는 상품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밴드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사실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요 사장님이 또 이제 지금 이벤트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벤트를 하고 계시는데 톰쿤 나눔 해가지고 8월 17일 월요일까지 회원수 천 명이 되면은 마당에 화분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모두 무료 나눔 행사를 하신다고 공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공지도 나와 있고 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여기 언박싱 하실 분들 이렇게 신청하시면 사장님이 특별하게 또 챙겨 주신다고 하시니까 또 그런 것도 또 신청하실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제 회원수도 많지 않으시고 이제 시작하신지도 얼마 되시지 않으니까 이제 많이 덤핑이로도 파시고 또 도다미 화분 같은 거는 9종에다가 또 1종 플러스 해가지고도 또 혼합 9종 해가지고 5만 5천 원에 파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 행복한 꽃그릇에서 많이 봐서 눈에 익은 화분이잖아요 많이 봐서 눈에 익은 화분인데 이제 사장님이 제가 이렇게 이제 요거 오기맘니 거를 보고 요렇게 시키니까 요렇게 요것도 챙겨 주시고 요것도 요렇게 챙겨 주시고 또 보니또 요거 세트 요거 보니또 10종 세트 요것도 챙겨 주시고 이렇게 이제 이벤트에 쓰라고 이렇게 챙겨 주신 것 같아요 요거 사장님 감사 네 사장님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제가 요렇게 예쁜 화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화분 요거 사이트는 고정 댓글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전화번호 하고 주소하고 이메일 하고 같이 고정 댓글을 안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밴드에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똘이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없으시도록 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